태국 방콕 여행에서 가장 놀랬던 것은 위험한 시장으로 불리는 기찻길 시장이었습니다. 기찻길에 바로 붙어있는 그러한 시장, 상식적으로는 위하기 어려운데요. 그래도 그것이 관광지로서 오래 명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유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. 지금 기찻길에 도착하여 들어와서 아주 위험한 고향이 되었습니다. 제가 부르는 차이 같은 것이 벗겨지고 제가 지나가면 다시 차이를 벗고 기차가 벗겨진다고 합니다. 차양은 좁잖아요.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. 빨간색 컬러로 넘어가면 하죠. 위험하겠지. 기차 폭이 있으니까. 위험하겠지. 아멘 아멘 아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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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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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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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